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엑스컴2 외계인을 지구에서 내쫓는 이야기입니다 어... 저번에 동아시아까지 뚫고 있다가 뚫던 도중에 계속 아바타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게릴라디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게릴라전이 그... 게릴라들을 막기위해 떠났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비가 오는 바람에 너무 많은 산탄이 나서 그대로 아... 또 비오네 이씨 우리가 비오는... 저쪽도 비오는 저쪽도 안맞는다는 뜻이니까 또 비오네요 야... 이거 얘부터 까야되는데 어떡하지 저격으로 데드아이 데드아이 걸고 저격으로 저격샷 제발 맞아라 그렇지 대박 아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쓰읍... 아... 홀리 쉣 로켓 로켓을 쏠까? 여기다 로켓 쏘면 딱일 것 같은데 아... 사거리가 안 돼요 아... 이거 한 방에 죽었네 나이스 샷 쓰읍... 아 로켓을 쏴 볼까 아... 얘가 자꾸 그거 걸거든 방어막 걸거든 이놈이 받아놔 바로 뒤졌나요? 아닌가? 아... 아... 아니야... 아니야... 맘은 안 돼... 아... 맘이가 어흘끌었어 망했다... 오마이... 쉣더 팍킹 갓... 갓 블레이싱 유 아닌데 저게 아닌데 잘못 땄는데 아... 방어막 2칸 달려있는거 극혐이다 방탄두칸씩 달려있는 것 때문에 쏘도 죽질 않네 애들이 오마이갓 함군이 즉사했구요 왜 나한테만 저래? 나 이거 끝나고 또 병원 신세지겠네 아니야 오지마 아니야 아니야 살려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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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라 쓰읍 판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 왜 나이트같은데나 이런데가서도 판좀 갈아주세요 그러면은 세팅 다시 해주잖아 판 한번 엎읍시다 이건 안돼 이건 안돼 비오는 대목에서 망했어 함군이하고 마문이 죽으면서 끝났어 그 유튜브에 댓글로 댓글로 밑에 악플 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음 니 얼굴에다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아 나 이거 어떡하지 진짜 큰일난데 여기서 동아시아 가다가 갑자기 망했거든요 망했거든요 니 얼굴은 원래 제껍니다 아 젠장 아 아 아 이거 그냥 들어가야되네 답도 없네 안하고 이러는거 없네 종마 종마 한분 큰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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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우리북 띠로 크리어했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뭐가 이렇게 많이 날뛰어 각군형은 각군형 색깔 뭘로 해주지? 각군형은 고라색 해줄까? 똥색? 흐흐흫흫 흐흐흫흐흫 웃장 아랫장 3선일치 3색일치 오적거야 뭐야 이건? 쩌네? 어 나 저거 입어야지 아 저거 노둘리 노둘리가 그러더라구요 형 나는 왜 나는 왜 머리에 그게 없어 헬멧도 모자도 없어 좀 씌워줘 이러길래 너 그것 때문에 도탄 많이 나서 경사장갑이라 안돼 그래서 제가 초장에 막았어 여기 좀 멋있네 약간 외계인 같은데 아머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아마 업그레이드 할 그게 아니야 리얼 지옥행 내거 헬멧 이쁜데 적 생포 또는 처치하기 이거 뭐 전설 난이도 뭐 하는거 봤는데 안되겠드만 전설의 뭐 철인 뭐 이런 난이도로 하시는 분들 봤는데 그냥 자살하는데 진행이 안돼 아까랑 거의 같은 곳인가요 어 미션 바뀌었다 어 좋아요 미션 바뀌었어요 자 천천히 한번 나가볼까 내거 내 캐릭을 여기 위에 올리고 여기다 올린 다음에 경계에 찍어놓고 다음 파산군은 왜 이래 쫄았나? 충격받음? 어 쉿 어 쉿 어 쉿 한군 이 집 안으로 가야되나 외곽으로 돌아야되나 집 안으로 들어가야되는거 같은데 느낌이 여길 두터단에 가야되나 각구멍이 저격수죠 천천히 도 저격수기 때문에 가운데 세워주고 아 어딨는지를 알아야되는데 내가 그거 갖고왔나 모르겠다 아 오케이 어 저기 한놈 있구요 아 아 바로 변신하죠 이 안에 많다는 뜻인데 이 건물 안에 이 건물 안에 나 띵? 진짜 움직이면은 다 죽게 만들어 놔야지 경계충으로 해야되겠다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방송 새해 날 방송하고 있습니다 2015년 아 2016년 음력 1월 1일 날 방송하고 있는 개보거의 유튜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글쎄 세워놓자 움직이면 쏴버리 뭐야 모거 어어 어어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하하핫 쟤 어디가니 뭐 대가니? 아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나? 종마 함군 가게 생겼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 뒤에서도 오는 것 같거든? 그래서 함군은 몸을 다치면 안 되니까 좀 숨겨놓고 천양이도 죽으면 안 되는 인재거든? 여기 게임에서만은 우선 다 잡고 가야 되겠다 우선 싹 다 잡고 가죠 아.. 일로 대놓으면 걸릴 것 같은데 뒤로 빼야되나? 우선은 곧 그냥 턴은 안부족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거지 VIP 죽여라 기습건격? 기습스루? 살상지대 먹히나 이거 우선 살상지대 하고 경계탓에 얘도 살상지대 뮤턴은 튕겨나와요 총알 로켓 발사기로 은원패물 이렇게 뽀개면서 로켓을 못쩍게 로켓을 못쩍게 로켓을 못쩍게 로켓을 못쩍게 음료랭이 다고 네 로켓을 못쩍게 로켓을 못쩍게 도착할게요 헤드샷 이럴려고 천장 뚫었죠? 뚫었지? 오롯구? 아냐 움직이지마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경계 풀렸으려나? 그렇지 살상 반경에 걸렸지 뉴턴, 뉴턴 저거 지금 밥도둑상태입니다 안에 내장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장 다 튀어나온 상태, 밥도둑 아 해커가 없네 아킬레스 59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살쿰살쿰 가자고 안으로 들어가는건 약간 위험해 보이는데 그지? 안으로 들어가는건 엄청 위험할 것 같아 여기다 대자 아이고 돌격 됐나? 자 어 마 샤드파크 뭐 몇이야 이거 함군 잘가 타겟 아이덴티티 컨퍼밉 잘가 함군 오우 나이스 샷 그는 좋은 정찰자였습니다 한 분 앞에 이거 없애버릴까? 갈고리 못써? 왜? 목표가 없어 티나와 아 이걸 피해가나요? 자 무술 먹구요 가셨고 와아 안 돼 이렇게 빗나가면 안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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